세계 3위의 브라질 항공기 제작사 엠브레어가 구미에서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항공정비와 운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지역 안에서 항공산업 인재를 길러내려는 경상북도의 야심찬 계획의 일환인데요. 특히 의성지역에 예정된 항공정비산업단지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의 한 대학 강당, 브라질 최고의 과학기술대학, 브라질 항공기술연구소의 마르케스 교수가 통신기술을 이용한 최신 항공정비기술을 소개합니다.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이들은 영주와 구미의 항공 관련 학과 학생들, 대구, 경북 신공항과 울릉공항 등 지역 공항에서 미래의 항공 엔지니어로 일하길 원하는 청년들입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위주의 항공시장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방에도 항공시장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지방대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강의 프로그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중소형 항공기 제작사인 엠브레어사가 직접 닷새간 진행합니다. 엠브레어 브라질 본사의 항공 엔지니어를 비롯해 대한항공, 한국항공서비스 등 국내외 항공정비업계 전문가들의 특강도 이어집니다. 우수 학생에게는 엠브레어 브라질 본사 현장 학습과 싱가포르 지사 인턴십 기회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엠브레어사는 최근 자사의 군용 수송기 모델인 C-390이, 우리나라 공군 차기 수송기로 선정된 데 이어 중소형 민항기 수요가 예상되는 국내 신규 공항시장 진출을 위해 경상북도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북 지역에 한국지사를 설립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엠브레어사와의 협력을 통해 위성 지역에 신규 항공정비단지를 유치하고, 경북에 항공정비기술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굉장히 유력한 인재들을 많이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MRO를 운영하는 그런 인재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MRO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세계적인 공항하물 지상조업사인 스위스포트와 국내 하물전문항공사인 에어인천이 잇따라 대구 경북 신공항 하물터미널 입주를 약속하는 등 지역 물류공항에 대한 그림이 한층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